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7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수면을 유도하기 위해 멜라토닌을 복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임신과 성욕에도 역량이 있다고 알려진 멜라토닌, 정확히 알고 복용해야 합니다. 멜라토닌은 뇌 안에 있는 손과 손에서 만들어지는 천연 호르몬으로 다른 호르몬들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여 생체 리듬이 제대로 유지되도록 하며 언제 잠들고 일어났는지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멜라토닌을 섭취하면 수면 시간을 늘리고 낮에는 더욱 활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효과로 갱년기 수면 문제에 개선을 주며 비행시차 극복 또는 주야간 근무 교대에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부 연구자료에 따르면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개선, 유방암, 대장증후군, 간질 등을 완화시키는 데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멜라토닌 과단 복용 또는 부작용으로 생생한 꿈, 악몽, 우울증 등의 증상이 있으며 성역감태와 두통, 어지러움, 정자수 감소 등이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와 모유 수위직인 여성은 복용을 피하시는 것이 좋으며 피임약을 함께 복용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진다는 일부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에 따르면 멜라토닌 복용은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어 상담할 것을 추천하며 수면 의존성으로 복용하는 것보다는 일관된 수면 일정과 조용한 침실 등 수면을 위한 간접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멜라토닌 보충제의 매출은 전년보다 43% 증가한 8억 2,600만 달러로 코로나로 많은 시민들이 수면 보조제 도움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